자 이제부터 대학입시 좀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입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가지 용어들이라던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모집 정시모집 그러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5학년도는 전체적으로 한 수시에서 65 수시에 65 그 다음에 정시가 35 이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체 대학 기준으로 그렇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요 대학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정시가 꽤 그 전보다 꽤 많이 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정시와 수시모집 2014학년도 기준입니다 주요 15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모집이 67% 정시가 32% 그리고 수시모집이라는 것은 그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한꺼번에 정리한 표인데요 이게 아마 가장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수시에서 여러분들은 제형방법이 앞에서 4개로 제안한다고 그랬죠 대학별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여기 있는 비율은 2013년도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과죠 교과가 뭐고 비교과가 뭐냐 이건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는 교과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학생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수능 최저학력이라는 걸 거는 대학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많은 대학들에서 안 거는 대학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최저학력 기준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걸 것이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와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는 교과도 중요하고 비교과 이 학생부 종합은 바로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과 유사한 겁니다 역시 이 학생부 종합의 평가는 입학사정관들이 하는데 입학사정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해서 지금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교과가 중요합니다 면접도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부 종합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거는 경우가 여기보다는 덜하지만 거는 경우가 많다 이해를 하시고요 논술, 논술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논술이겠죠 그러나 논술만 가지고 뽑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논술만 가지고 뽑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고 여기에 학생부가 좀 들어가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들어가고 자, 실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정시는 필기를 빼면 수능인데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당연히 수능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수능 점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표를 쭉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정리가 되겠죠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되겠구나 학생부는 교과 학생부 교과는 교과의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은 교과, 비교과, 수능 최저학력 또 면접, 논술은 교과, 논술 그러니까 이 위주라고 하는 아까 위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주라고 했지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 간소화는 했다고 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이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생부를 가지고도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학생부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수능 준비도 잘해야 되고 논술도 있다고는 하지만 수능 준비 잘해야 되고 수능은 당연히 수능 준비 잘해야 되고 이러니까 대충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에 답이 이 표만 봐도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어디에 중점이 되겠구나 뜬금없이 그냥 1, 2년 잘 지내다가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 대입 2015학년도 대입 발표를 보면서 1, 2학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덜렁덜렁 다니던 친구들이 너네 이제 고3이 올라가는데 현 고2 학생들 말입니다 고3이 돼서 올라가는데 그런 친구들이 야 너네들 이제 가장 많은 전형 가장 중요한 게 학생부야 그러니까 학생부로 이제 대학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1, 2학년 학생부 다 끝났는데 너 그거 갖고 대학 가야 돼 굉장히 그 친구들이 좀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아 내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대학 들어가는데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시모집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모집이란 많이 뭐 지금 한 주요대학 기준으로 보자면 한 6대 4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좀 5대 5쯤 될 것 같고요 느낌에 제 추정에 아무튼 반 정도 되는 이 수시모집 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지원 후시험제다 그러니까 먼저 9월에 지원을 합니다 내가 갈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준을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잘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러한 그것이 이제 수시모집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접수는 수능 이전에 하고 대학별고사는 수능 이전에 하는 연세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전에 받고요 수능 이후에도 실시합니다 총 6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여섯 장이 여러분들한테 특권입니다 여섯 군데를 여러분들이 수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시모집에서는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원을 했고 시험을 그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니까 수능 최저학력 대학별로 정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추가 합격자라도 정시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아마 대구에서는 대구 언론에서 이 수시모집에 서울대학 저기 어떤 과에 합격해갖고 의대에 갈 정시 점수를 받고 의대를 가지 못했던 학생의 건이 언론에서 굉장히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추가 합격자라도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하다 얘와 얘를 한번 합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와 얘를 합합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내가 수능을 아무리 잘 받더라도 정시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해? 그러면 선지원할 때 내 실력만큼 지원할까요? 내 실력 이상으로 지원할까요? 그렇죠 이미 자신의 실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험복이 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원은 다소 대체적으로 상향지원입니다 그렇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냥 합격을 위해서만 지원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정시에서 정말 제대로 자기 실력만큼 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부분이 상향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대부분이 떨어지죠 그런 거에요 수시모집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걔는 뭐 학생분도 별론데 수시모집 이상의 논술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갔어 우리 옆집에도 그러는데 내가 내 친구와 딸도 그러는데 그거 한 아이입니다 한 아임 네?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이 떨어집니다 그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또 추가 모집을 하죠 그래서 충원하는데 그렇게 추가 모집을 해도 다 충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정시로 2월됩니다 이것도 아울러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앞에서 말씀드린 거 반복 워낙 중요하니까 학생부 교과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교과가 제일 중요하다 비교과 조금 중요하고 수능 기준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은 다 중요하고 여기에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논술 논술 중요하고 학생부 교과 중요하고 수능 중요하다 실기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학생부 전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와 종합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어느 게 좀 많습니까? 저기 보시면 종합이 좀 많죠 그렇죠? 지금 교과도 많이 이번에 2015년때 많이 늘렸습니다만 학생부 위주 전형을 보면 먼저 교과 앞에서 교과 비교과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교과란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신 성적입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고 이건 학기제로 운영됩니다 학생부라는 게 학교생활기록부거든요 그 다음이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여러분들의 점수 즉 어떤 점수냐 한 학기 성적은 중간고사 점수 플러스 기말고사 점수 플러스 20% 정도의 수행평가 여러분 잘 아시죠? 중학교 때 하셔가지고 수행평가 이것이 한 학기 성적이 된다 그런데 수시모집에서는 수시모집에서는 아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잘 모르셨을 텐데요 수시모집에서는 어디까지가 반영이 되냐면 시험 지원을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활용됩니다 수시모집에서는 그리고 정시모집에서는 3학년 2학기까지가 모두 반영된다 이것도 미리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 한 학생이 학생의 성적표를 봤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표를 봤더니 얘가 교과입니다 잘 보세요 국어는 교과입니다 그리고 국어교과 안에 문학, 문학1, 문학2 독서 등등의 과목이 있는 겁니다 과목 그래서 과목별로 이루어지는데 단위수 성적표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냐면 원점수 자기가 받은 점수가 기록되고요 이 점수는 중간, 기말, 수행평가가 다 합해진 점수고요 그 다음에 그 과목을 보는 학생들의 과목 평균과 표준편차가 기록되고 석차 등급과 수강생 수강자 수강 기록 얘는 1등급이에요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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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과정은 2등급 굉장히 전략적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가면 거의 붙을 확률이 매우 높은 학생입니다 다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다 1등급 여기도 보면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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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얘는 한문 이 친구 보세요 한문 한문을 못 봤네요 그죠? 한문 기술과정 이거 왜 전략적인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분을 평가할 때 점수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과목별 석차 등급이 활용된다 이 부분 잘 볼까요? 이게 이제 수능 등급과 똑같습니다 등급은 산출 방법은 다르지만 자 어쨌든 전체 인원의 4%까지를 1등급을 주고요 7%까지를 나머지 이게 중요합니다 누적 11%가 2등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등급 받는 인원들을 대충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요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학생부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10% 안에는 들어야지 된다 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죠 9.5%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이 2등급을 넘으면 학생부 위주로 가기는 좀 곤란하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5등급까지의 누적 퍼센티지가 60%입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모집정원 200개 한 197개 대학의 모든 모집정원과 학생 응시자 수를 계산해 봤을 때 여기 이하의 여기는요 대학을 못 갑니다 이쪽은 그냥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5등급까지는 수능이건 내신이건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누적 퍼센티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라는 등급이라는게 그냥 1등 2등급 3등급 이렇게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도가 바로 해당이 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학에 필요한 내신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대 연고대는 수시모집에서 전교과를 반영합니다 앞에서 교과라는 말씀 드렸죠 교과와 과목은 다른데 전교과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나머지 대학들은 구경 수사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아까 제가 그 학생 성적표를 보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전략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뭐가 빠져있습니까 바로 기술과정 제2의 국어 한문이 빠져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고 정시모집에서는 바로 구경 수사 일부 과목 이 일부 과목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서울대 연고대는 전교과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나 성균관대학의 한양대 학업부수자 같은 경우에는 요건 물론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2014학년도 기준 대학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구경 수사 과학 연대나 고대는 관련 과목 중 각각 상위 세 과목을 해서 3,40이 열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구경 수사 사회과학은 기열급일이니까 구경 수사 이문계는 구경 수사 중에서 상위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서강대학입니다 자 이쯤 되면 대충 이제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 아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생부 관리 잘할 거야 공부 잘할 거야 중학교 때까지는 좀 놀았지만 이제 정말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생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 정말 공부 잘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1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교과를 다 열심히 하면 돼요 전교과를 모든 과목에서 1등급 내지 2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셨는데 쉽지 않죠 그쵸? 쉬워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방법 그게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요 과목 구경 수사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좀 낫죠 아까 학생처럼 기술과정 재위국어 한문이 빠졌잖아요 일체능은 뭐 우승이 아니냐만 보면 되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내신 준비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내신 준비할 때 그 계획표 짤 때 시험 준비 계획표 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요 과목 중심으로 아니 첫 번째 뭐? 전 과목 첫 번째는 전 과목 1등급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그거 좀 아 내 능력이 좀 벅차 그런데 이거냐 이거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것이냐 했을 때는 두 번째 바로 주요 과목 위주로 내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여러분들은 굉장한 행운인데요 그 다음 세 번째 그것도 힘들다 그것도 힘들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요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최소한 최소한 이 구경 수사 중에 그 영역별로 교과 중에 과목별로 상위 두 과목 이상은 반드시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1, 2, 3학년 중에서 정말 한 번 날 잡아서 내 문학 1등급 만든다 내 영어 1등급 만든다 이런 것들을 두 개 내지 세 개 들은 만들어 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굉장히 좋은 정보죠? 이해가 쏙쏙 가죠? 고맙죠? 안 고마워요? 내일 울산 가는데 울산 가서는 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 별로 안 고마워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대학별로 수시 모집에서 학년별 반영 비율도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대부분 뭐 이렇게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 100% 하고 똑같이 33.3 다 반영하겠다는 건데 여기 참 고려대랑 성균관대를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20, 40, 40 그러니까 이런 대학에서는 1학년 때 조금 놀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이해의심이 넓은 학교죠? 1학년 때 좀 철이 없어서 공부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으니까 반영 비율을 좀 낮춰줄게 대신 2, 3학년은 용서 못해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시 모집일 경우에는 1학기 때까지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 보세요 고려대에 가려고 하는 학생은 3학년 1학기에 이 40%가 여기는 1, 2학기니까 20, 20이지만 여기는 1학기가 40이니까 그 비중이 엄청나죠? 맞죠? 그러면 고려대학교나 이거 이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대학의 유강이 이걸 그대로 반영 비율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이런 대학은 3학년 1학기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왜? 이때는 또 뭐 할 때입니까? 수능 준비 열심히 해야 될 때죠 그렇죠? 아 그럼 그때 가서 하지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이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비교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비교과는 이런 것들이다 인적상 출결상황 잘 기억하세요 출결상황 학적상황 수상실적 각종 스펙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자격증 봉사활동 체험학 등 독서활동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평가됩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정성적으로 수량적으로 수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전부 정성적으로 평가되고 그 글자수가 과거에는 학교부로 달랐는데 글자수 제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이것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모집에서 비교과 평가 항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또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시모집에서는 아까 지금까지는 수시모집이었고요 정시모집에서는 비교과는 대부분 동그라미 출결 그 다음에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죠? 어느정도 일정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봉사활동 시간 기준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안될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아 우리 애가 좀 아파 아니 오늘 학교 쉬어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러셨도 이제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출결사항이 굉장히 비교과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출결사항은 뭐와 연결돼요? 학생의 성 그렇죠 잘하시네요 성실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과 특히 종합에서 평가할 때 출결은 정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딴건 안봐도 정시에서 학생의 성실성을 보기 위해서 이 출결 및 봉사활동은 수시나 정시나 매우 중요하게 본다 라는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주요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생부 교과형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이나 지방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다 얘들한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거나 교과 영향력이 아까 내신 성적 영향이 절대적이다 주로 이 학생부 교과형은 최상위권 대학보다는 중상위권 이하 대학에서 많이 활용한다 지방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수능 100%로 아니요 교과 100%로 가는 쪽이 많다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정형에 따라서 학생부 영향이 달라진다 학생부가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지 못하면 이때는 매우 낭패가 된다 그 다음에 서류 및 면접 준비가 용이하셔야 되니까 특목과 학생들입니다 특목과 학생들한테 이런 스펙 등을 이용해서 교과 비교과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1단계 서류 서류에는 아까 말한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또 면접까지 치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유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2014년도 서울대에서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문계열이 지금 서울대에서는 3개 영역 2등급 이상 받아야 된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수시모집에서 2015년도 3개 영역 2등급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문계열 학생들이 이문계열 학생들이 이문계열 학생들이 적어도 24,474 등 정도 되어야 된다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자연계열은 13,000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학생부는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된다 학생부가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 기준에 못 미치면 안된다 라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논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죠 네 지금 언론에서는 뭐 논술이 4%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전체 200개 대학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논술 보는 대학은 바로 상위 한 20개 대학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좋아하는 대학은 전부 논술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이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고 글짓기 평가는 아니고 대학은 이른바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등을 통해서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려고 노력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영향이 다르다 자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년 그러면 2015학년도에 논술 전형에 학생들의 경쟁률이 무진장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등급 이내에 학생부가 안 돼요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학생들은 수능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몰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논술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3,4,5,6등급 사실은 6등급은 안 되는데 3,4,5등급 학생들이 논술에 올인할 가능성이 있죠 수식 왜냐하면 6회를 써야 되니까 한 번에 이해 가시죠 근데 될 확률은 10대 1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실력이라기보다는 10대 1 정도의 경쟁률 속에서 경쟁률은 매우 높아진다 여러분들은 그 현상을 분명히 그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오! 저 논술이 저렇게 중요한 거야? 애들이 전부 논술로 가는 거야? 하면서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내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게 뻔한데 그게 과연 논술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다 왜? 학생부가 안 되니 늘 기회는 주어졌고 그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겠으니 어떻게? 방법은 논술밖에 없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미리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정시모집입니다 정시모집은 수시와 다르게 선시험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어때요 좀 신중한 지원이 되겠죠 요즘 정시 원서 접수 철인 거 아시죠? 학생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 점수 갖고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 고민해서 가는 거고요 수능 성적 발표 후 수시모집 전형이 다 마감된 뒤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가나다군에 총 3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 물론 산업대학이나 경찰대사관학교 등은 군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수능 성적이 합격의 절대적인 요소다 수능 굉장히 정시에서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는 사실은 학생부를 부가적으로 보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보는 까닭은 서울대는 아예 안 보고요 안 보고 왜냐면 수능 성적만으로 보겠다 그런데 학생부를 보는 까닭은 그 밑에 있는 동점자 비슷비슷한 학생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점수대에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 점수대 학생들이 이해가시죠 그럼 얘 중에서 누굴 뽑을까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학생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수능 100% 최상위권 대학은 학생부를 조금 보이지도 않죠 빨간색이 그 다음에 중앙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도 중요하다 왜? 성실해야지 얘가 우리 대학을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대학을 빛낼 거 아니냐 들어올 때는 조금 헤맸지만 수능 점수는 좀 낮지만 이해가시죠? 네 그런 차원이다 정시모집 군별 이 군별 군별 모집은 여러분들을 때는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모집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신 5등급 받은 A 수험생과 내신 1등급 받은 B 수험생이 있어요 얘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그런데 표정이 왜 저럴까요? 자 얘는 수능을 525점을 받고 얘는 530점 아 수능은 얘가 더 잘 받네요 얘는 미친 듯이 수능 준비를 한 애네요 그죠? 미치진 않았는데 아무튼 미친 듯이 한 애죠 내신 5등급 내신관리는 형편없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등급 정도면 대학을 좀 포기해야 되는 희망이 생겼죠? 여러분들 혹시 5등급이어도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말고 다른 인생 진로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수능 530점을 받은 데 서울대 정시 입문계열에 누가 합격했냐 A 수험생이 합격했다 왜?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고대연대는 학생부교과가 아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성실성 보는 거고요 이거는 아마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 공부는 어땠는가 한번 확인차 보기 위해서 이 정도로 들어가게 된 거고 자 또 하나는 수능 영역별 가중취가 다르다 국영수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보는데 그게 다 똑같지 않다 대학별로 입문계와 자연계열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입문계와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게 될 텐데 자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연대나 고려대는 똑같은데 어떤 대학은 여기는 국어의 30% 수학 25% 영어 여기는 영어 잘 보는 학생들이 유리하구나 반면 탐구는 아주 10%밖에 반영이 아닙니다 가중치가 다르다 그래서 어느 과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고자 가는 대학이 어떤지 이런 것도 나중에 지금은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도 봐 두셔야 됩니다 인문계가 그렇고요 연대도 똑같죠 자 자연계 볼까요 자연계는 자연계는 고대를 보니까요 고대를 보니까 자연계 20 30 오 탐구가 인문계와 다르게 탐구가 굉장히 높이 최소한 20% 이상의 가중치 그렇죠 20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 보니까 자연계는 수학과 탐구가 중요하구나 정시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